물음표로 표시된 바다의 명칭에 대한 논쟁이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 연해주 및 사할린 섬에 둘러싸인 바다는 그 호칭 및 명명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이 바다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의 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으로 이들 연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동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조선동해 일본에서는 니온카이 러시아에서는 야폰스코의 모래로 부르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 분쟁은 양측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명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명칭에 관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동해가 역사적으로 동양의 또는 한국의 러 불려왔으므로 동해 러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본은 일본의 49세기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된 이름이며 이를 그대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동해 러 표기하기를 주장한다. 이 해역이 일본해로 굳어진 계기는 1929년 국제수로기구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1판에서 국제수로기구 창립 회원국이었던 일본의 주장에 따라 일본해로 표기하면서부터이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국권을 피탈당한 상태였다. 가장 최근에 나온 해양과 바다의 경계는 1953년 발간된 제3판이며 여기에도 일본해로 단독 표기되어 있다. 한국은 1957년 국제수로기구에 가입하였고 1992년부터 일본의 명칭에 이의를 제기했다. 1974년 국제수로기구는 특정 바다의 인접국 간의 명칭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국 모두의 명칭을 변기하도록 하는 기술적인 권고를 하였으나 일본은 이것은 만이나 해역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동해와 같은 공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은 1991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 동시 가입한 후인 1992년 제6차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에서 최초로 동해의 국제적 통용 명칭인 시오브 재팬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명칭 시정을 공식 요구했다. 이후 유엔의 관련 회의와 국제수로기구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차 제기하고 있다. 1998년 위 제7차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 목소리로 일본에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본은 이 문제를 쟁점화하는 것을 꺼려 대한민국 측의 협상 요구를 번번이 거절하였다. 2002년 제8차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에서는 남한과 북한 대표단이 과도기적 조치로서 일본해와 동해의 명칭 변기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를 일축하며 한국 측 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치열한 로비를 벌여 자국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현재 국제수로기구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4판을 발간 준비 중이다. 2002년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동해 명칭 문제를 위제 상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일본의 로비로 무산되었고 2007년 총회에서는 총회 의장에 의해 동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우선 발간이 제한되었다. 2012년 총회에서도 동해와 일본해의 변기 문제는 끝내 결정되지 못하였으며 이 논제는 2017년 총회로 다시 연기되었다. 다만 2012년 총회에서 일본의 단독 표기 방안은 일본을 제외한 어떠한 회원국의 찬성표도 받아내지 못했다. 2017년 4월 모나코 IHO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선 해안과 바다의 경계를 개정해 동해와 일본해를 변기하자는 한국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사무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일본이 개정을 요구하는 한국과 북한 등 관련국과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사무국이 정리해 3년 뒤인 2020년 총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 결정됐다. 2018년 가을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IHO 사무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개정이 아니라 아예 폐기도 검토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2019년 1월 18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IHO 위 책임 있는 멤버로서 비공식 협의에 건설적으로 공헌해 나가겠다. 면서도 일본의 표기가 세계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으로 그것을 변경할 필요성도 근거도 없다고 여러 기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고 발언했다. 중국어 지도 동해를 일본의 로 동중국해를 동해로 표기하고 있다. 발트해를 동해로 표기한 스웨덴어 지도 특정 시점에서 보는 방위를 갖고 이름을 붙이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예컨대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동중국해를 동해로 부르고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발트해를 동해로 부르며 베트남에서는 남중국해를 동해라고 부른다. 따라서 동해라는 말을 이 해양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은 동해의 명칭이 여러 언어에서 명칭 충돌이 일어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동해, 가해안과 바다의 경계위해돗집 안오십번 영역인 동중국해에 동해로 등록되어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어 같은 뜻을 가진 명칭의 중복등록은 혼란을 야기함으로 IHO의 지도제작의 목적에 의배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국가의 이름으로 해양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 것이며, 유럽에 위치한 북해위 예를 들어 방위에 근거한 명칭 지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동해라는 이름도 본래 각국의 이름으로 불리던 북해가 방위 기준으로 이름을 고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불릴 수 있으며, 동해라는 명칭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방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대륙의 동쪽이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부 한국측 견해로는 국내용으로는 동해 국제용으로는 한국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역사적 연원과 바다의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학자들은 청해, 녹해, 창해, 경해, 태평해 같은 중립적인 이름을 거명하기도 한다. 팔도총도, 바닷가 육지에, 동해, 표기, 고녀만국전도, 일본해, 표기 최초 지도 16세기 초, 동양을 탐험하기 시작한 서양인들이 지도를 제작하면서부터 동해 지역이 세계지도상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16세기에서 18세기 말까지 만들어진 서양 지도에는 조선해, 한국해, 동양해, 중국해, 일본해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이 시기에 가장 빈번히 사용된 것은 한국해라는 표기였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프랑스인 라페루즈, 영국인 브로턴, 러시아인 크루젠슈테른 등이 동해 주변을 탐험하며 동해 형성과 연한 지형이 확실해졌다. 이 시기 이후 유럽에서 만들어진 지도에는 일본의 위 사용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국제적으로 정착되어 갔다. 한편, 일본은 예부터 넓은 해역에 명칭을 붙이는 습관이 없었다. 일본이 일본의 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유럽보다 오히려 늦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지명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된 20세기 초에 주권을 상실한 한국이 지명 결정에 관여할 방법은 없었으며, 19세기 말부터 신장된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서양 지도 제작자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본해가 널리 사용되었다 주장한다. 아국총도, 동해, 명기 1792년 일본의 시바고칸이 그린 지구전도, 위일부, 일본 내해라는 표기가 사용되었다. 1810년 일본의 다카아시 가케야스가 그린 신정만국전도, 위일부, 조선에, 라는 표기가 사용되었다. 1700년 프랑스 지도, 동양해라고 표기되어 있다 1723년 프랑스 지도, 한국해라고 표기되어 있다 1815년 영국 지도,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다 아래의 순서는 연도별 순서이다. 한국해 표기 일본의 표기 2개 국가 이상이 연관되는 지역에 대해 관련국이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지명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국제 규범으로는 유행과 국제수로기구의 결의가 있다. 일본의 단독 표기에서 점차 동해 일본의 변기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에 저명한 지도 제작업체, 출판물, 교과서 및 언론 등에서 대한민국 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에는 대한민국의 민간단체인 방크 등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도가 일본해를 단독 표기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2000년 60개국의 지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동해와 일본해를 변기한 지도는 392점의 지도 중에 2.8%인 11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5년 일본 외무성이 같은 방식으로 행한 67개국 331점의 지도 조사에서는 10.8%에 이르는 지도가 변기를 채택하고 있다. 이 중 61개국 116개의 상업용 지도 중 동해 일본의 변기 비율은 18.1%에 달한다. 2007년 상반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세계 75개국에서 발간된 353개 지도를 분석해 동해 수역 표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353개 지도 중 동해를 단독 표기한 지도는 단 1개도 없었고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경우가 전체의 74.2% 동해 일본해를 동시에 표기한 경우는 23.8% 무표기가 2%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를 단독으로 표기한 지도는 대한민국 지도뿐이었다. 그러나 동해와 일본해를 변기한 지도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며 2011년에는 그 비율이 28.2%까지 올라갔다. 이들 일련의 조사를 종합해보면 세계지도 제작사의 동해 일본의 변기 비율이 2.8%에서 18.1%로 그리고 23.8%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요 세계지도의 대부분을 제작하고 있는 g7 국가 대상 조사에서는 동해 일본의 변기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50.4%에 달한다. 한국의 동해 표기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제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끌어가지 않고 학술적 논리와 근거에 의해 각 국가의 지명 전문가들을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그 설득의 과정에서 세계적인 지명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관련된 지명 연구의 주제를 확인하였고 이는 다시 지리학적 지명 연구의 촉발을 가져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